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미래대연합이라는 당명으로 신당 창당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제3지대에서 창당을 추진 중인 세력과 연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 김의성 등 문화예술인들이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봉 감독은 다수의 수사 내용이 어떤 경위로 언론사에 제공됐는지 면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과 이사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지주 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해외 이사회를 열면서 비용을 불법으로 집행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글로벌 물류의 동맥인 홍해를 위협해 본 친이란 예면반군 후티의 근거지를 폭격했습니다. 후티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벌여온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